그 말이 걸린다. 죽고 싶었다는 말. 죽어도 동생들 못 놓지. 앞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넌 내 동생 이정상이야. 위험이야. 너나 나나, 두 쪽밖에 없는 놈. 좋은 말 할 때 올라와라. 달라질 거야.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. 오빠만 아니었으면 잘 살았을지도 몰라. 내 동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. 당장 꺼줘.